네 영혼을 삼켜줌마 야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마초야! 마초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 ASMR 버전입니다 야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꼬흥아! 꼬흥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 섹시버전! 야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할 수 있어! 김주담 넌 할 수 있어! 우우우우 오우야! 오케이! 야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후우야! 후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 응? 라 라고 해도 돼? 저 귀요미 버전 가겠습니다! 야 라고 해도 돼? 뽕뽕! 내 거라고 해도 돼? 뿅뿅!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후후야! 후후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 응? 야! 라고 해도 돼? 니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증이 필요해? 후후야! 후후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야? 흠흠 타짜밤은 뭐잖아? 자, 자고 해도 돼? 니꺼 자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증이 필요해? 꿍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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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응? 후후님 444개 고마워요 하트 래퍼 버전 가겠습니다. 312님 28개 고마워요 하트 뿜찍이 뿜뿜여라고 해도 돼? 뿜찍이 뿜뿜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증이 필요해? 후후야 치키치키 후후야 치키치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예아 하아 손물의 창법 가겠습니다. 야 라고 해도 돼? 니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증이 필요해?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고 해 할머니! 할머니 가겠습니다! 야 라고 해도 돼 니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배칭 필요해 호호야 호호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고 해 안 하지? 해병네 버전 야 라고 해 근데 니 거라고 해 근데 우리 둘만 아는 애칭 필요해 호호야 호호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고 해 필수 엄마는 몰라 성은이 엄마 너무 슬퍼 성은 성은이 이런 엄마가 창피해? 어? 이런 엄마가 창피해? 너 왜 날 피하는 거 뭐야 너 왜 그래 얼굴 너 평소에는 나 좋아했잖아 왜 피해 너 이런 내가 창피하냐고 어? 성은이 슬픈 버전 야 라고 해도 돼 니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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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깐 오늘부터 내고 해야돼 우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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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고 해도 돼 야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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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거 해 야 네 거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네 네 이렇게 야 내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우리 둘만 아우는 애칭이 필요해 후후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야 아 이건 락 버전인데 뭐야 야 라고 해도 돼 니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아우씨 뭐 해야되냐 로봇 듑하고 주리아나 가겠습니다 야 라고 해도 돼 니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후후야 후후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음 야 라고 해도 돼 니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수수야 수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음? 아하하하 랜닝크 버전으로 할까? 니꺼라고 해도 고라지 우리 둘만 아는 멘토를 줘 인하야 인하야 쿠로니까 쿠로니까 오늘부터 맹크 조크야 야 라고 해도 뻑 니꺼라고 해도 뻑 우리 둘만 아는 애지지 뻑 롤롤아 롤롤아 쿠로니까 오늘부터 햄 사올래 야 라고 해도 안 통해 니꺼라고 해도 안 통해 우리 둘만 아는 터치가 필요해 롤롤 회원님 롤롤 회원님 롤롤 회원님 그러니까 오늘부터 니가 계산해 안 통해 아 저 이제 방전됐어요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꺅 하겠습니다 꺅 꺅 꺅이라 해도 돼 뻑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뻑티가 필요해 후후사 후후사 사투리 버전? 야 라고 해도 되나? 니꺼라고 해도 되냐고 아 나 못해요 사투리 버전 못하겠어요 그 이후에 또 앞으로 발로 에어컨